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탐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남법을 도둑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그 전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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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들이 열고 짧게 내쉬면서 뜰게 내쉰다고 깨뜨려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의실이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의실이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깨뜨려 하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깨뜨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돌리시면서 길게 돌리신다고 깨뜨려 할 거시니는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루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뚜루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뚜루알고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뚜루알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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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 대수변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떨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모는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 파염똥 간 근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빗덩 쓸개 즉 하래 구름 핏 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콩 물 관절하래 오전 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요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 즉 밭표구리 녹두원도 참깨놓은 겨듬이 가득 담겨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표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도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구들이요 이 아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워며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까 살 일줄 겨울 수궁파점도 간큰 막치라 호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빛 담궃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조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법을 뜬 다음 큰 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지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루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 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 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설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설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 들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고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에 비추어 바라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출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에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괴뚜루한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괴뚜루한다 괴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여의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라 알고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욕망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지고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employment입니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쪽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괴뚜러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괴뚜러한다 법을 괴뚜러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러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러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러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 벗고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괴뚜러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괴뚜러 안다 비구는 천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러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괴뚜러 안다 자기에게 법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자기에게 법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산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괴뚜러 알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괴뚜러 안다 피구는 천에 어떤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러 알고 일어난 평안함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괴뚜러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러 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러 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러 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러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약은 심탄시 육체적 고통 영신적 고통 영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김탄생 영혼에 나타난 감각 영혼에 나타난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암 부서진 이빨 희아진 머리털 희아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럴 일러 늙음 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 생명긴 해 끊어진 일을 일러 죽음이라 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대면의 슬픔일을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비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환탄스러움 환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별일러 단식이라 한다리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다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피구들이여 이별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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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릴러 절망이라 한다비 그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큼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나며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 온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 오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 오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 오의 아름아리는 만 오의 아름아리는 만 오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 오의 감각 접촉은 만 오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 오의 감각 접촉은 만 오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 오의 감각 접촉은 만 오의 감각 접촉은 만 오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아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By가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이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고에 일으킨 생각은 혈호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곧잘은 귀에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혀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을 지속적인 곧잘은 만호에 지속적인 코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일어나며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겸다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다시 베고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마누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마누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코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래 성스러운 진리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거진 성스러운 도리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에 괴로움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에 괴로움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일을 일로 바른 말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인과 피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대의 은행을 삼가는 것 일을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다.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런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행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행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정진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고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난 사악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힘을 내고 힘을 내고 행복을 내고 힘을 내고 힘을 내고 ains의 힘을 내고 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봄에서 머물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보물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희열을 일러 바른 산매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강리받으니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근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상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없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1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우리 우리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부경지를 얻거나 취차게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 여의도 여의도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것은 내가 제 마음 챙김 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 세존 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 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 께서는 비구들 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 이시 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존 세존 지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난 법을 도둑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피구들 피구들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밤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밤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호배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 어떻게 비구들 온몸에서 몸을 관절하며 머무는 것 비구들이 여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부자를 들고 몸을 곧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께토로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께토로 한다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길게 들으 알고 짧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께토로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께토로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께토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께토로 알고 시냄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 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깨뜨려 알고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깨뜨려 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뜨려 알고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부구는 가사바루의 부구는 가사바루의 부구는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부구는 가사바루의 부구는 까찌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파념똥간, 근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슬개즉하래 구름 빗단 곧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심폼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비구들 이 여인은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 즉 팥표물이 녹두원도 참깨 눈물 등이 가득 담겨있는데 어떤 눈밑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밖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뼈다라고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떨, 몸떨, 손발도 이 살까 살, 일주의 벽을 수, 쿵빠점도 간큰 맛이라 호빵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빛담곶, 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밥을 뜬 다음 큰길래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적은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풀하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조아먹고 술개가 마구 조아먹고 독순이가 마구 조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넘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뼛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구리 되어 뼈가족의 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뒷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나의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괴로운 느낌을fera 괴로운 느낌을ела다 괴로운 느낌을 tu가보면서 괴로운 느낌을 간다 괴로운 느낌을 qualité抓 괴로운 니가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새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깃두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예쁘고 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생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비구들이 어떤 누구 LEA师 Egyptians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걔투 cricket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포기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아 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을 때 내게 아버지가 있을 때 내게 아버지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또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을 어떻게 지거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들뜨던가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뜨던가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뜨던가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뜨던가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뜨던가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뜨던가 후회를 어떻게 지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뜨던가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지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비고들이요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비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한다 형상을 꿰뚫어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한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귀를 꿰뚫어 한다 소리를 꿰뚫어 한다 코를 꿰뚫어 한다 냄새를 꿰뚫어 한다 혀를 꿰뚫어 한다 맛을 꿰뚫어 한다 몸을 꿰뚫어 한다 감축을 꿰뚫어 한다 마노를 괴뚜루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괴뚜루한다 법을 괴뚜루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와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와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안다 비구는 전혀 없던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damagingỉ 내게 마음 챙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달은 때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투루 안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송치하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 어떻게 비고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고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 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 더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들의 생김 탄생 운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고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과 기능의 허약함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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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사망 사망 죽음 사과 오메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근심 근심인가 비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비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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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탄식인 가 비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모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라 한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고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비고들이여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비고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비고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 함 절망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부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적 고통 절망 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더 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무더기 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라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지찍하는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다묘기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어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이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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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향후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미니라는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아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가르는 귀의 가르는 코의 가르는 혀의 가르는 몸의 가르는 만의 가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고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일어나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움 질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의 성스러움 질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여 여의를 질리다 피구들이여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의 성스러움 질리라 한다 다시 배구들이여 그러니 가르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눈의 아름아리는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오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우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우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우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후회 일으킨 생각은 혀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야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구의 지속적인 고찰은 구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의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거진 성스러운 돈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대한지에 괴로움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꼬지 아늠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삶음에 대한 사유 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삶음에 대한 사유 해꼬지 사유 행위를 삼가는 것 이를 잃어버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잃어버른 생계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악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진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여서 마음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들여서 마음에서 몸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알아차리고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두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몸을 고마음 챙기고 고아라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 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쟁김이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매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복에서 복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복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법에서 복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근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진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육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곱다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다를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다를 다섯다를 네다를 세다를 두다를 한다를 반다를 반다를 그만두고 누구든지 네 가지 마음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한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황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전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전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전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응답했다 세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난 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내 가진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법은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은 연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을 버리면서 근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부자를 들고 몸을 곧 주세우고 전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괴투로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괴투로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괴투로 안다 уль 괴투로 안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의실이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괴뚜루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괴뚜루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돌리시면서 길게 돌리신다고 괴뚜루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괴뚜루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괴뚜루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괴뚜루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괴뚜루 알고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괴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앞을 볼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이브이는 э이그가 가사 바로 이브은 진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마플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전 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모는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 파, 염똥, 간, 근, 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 떵 쓸개 저칼에 구름 빗담굳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콩물 반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비구들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적 밭벼물이 녹두원도 참깨 눈뼈등이 가득 담겨있는데 어떤 눈밑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컷컬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뼈다라고 피부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카채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까 살힘줄 벽울 수쿵빠존또 간큰막치라 호빡한 창자 작은 창자 가위똥 쓸개조 카레고름 빗담곶 기름 눈물 피포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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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씨 좋은 백정이나 큰 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 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다시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풀하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뜯어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옮겨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도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뼛 저기에는 어깨뼛 저기에는 목뼛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 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괴로운 느낌을 괴로운다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깃두로 한다. 이와 같이 않으러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이쁘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어이와 같이 피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어 안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아버이가 있을 때 내게 아버이가 있다고 괴뚜루 알고 아버이가 없을 때 내게 아버이가 없다고 괴뚜루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아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아버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아버이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한다 자기에게 대화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있다고 괴뚜루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없다고 괴뚜루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없다고 괴뚜루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한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궤뚜루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궤뚜루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뚜루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뚜루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땐 내게 의심이 있다고 궤뚜루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궤뚜루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뚜루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뚜루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화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오 이와 같이 비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오 이와 같이 비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오 이와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오 이와 같이 비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이것이 상카라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루마리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고들이오 이와 같이 비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오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오 어떻게 비고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고들이오 어떻게 돼요 비고들이오 기구들이오 여기 비고는 눈을 꿰뚫어한다 형상을 꿰뚫어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한다 천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로 안다 귀를 깨뜨로 안다 소리를 깨뜨로 안다 코를 깨뜨로 안다 냄새를 깨뜨로 안다 혀를 깨뜨로 안다 맛을 깨뜨로 안다 몸을 깨뜨로 안다 감축을 깨뜨로 안다 마노를 깨뜨로 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로 안다 법을 깨뜨로 안다 손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기에게 법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여랄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알고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로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부들이여 여기 피고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약은 심탄시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김 탄생 온에 나타난 감각 생김 탄생 온에 나타난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흥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 감각 기능의 호약함 이럴런 알금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긴 해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교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비교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환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일러 단식이라 한다리 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몸의 고통이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비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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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교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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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고통절망하는 법이 잊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뤄가오 그러나 이것은 권함으로써 더워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깔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은 만원의 대상인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원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원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혀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르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가민의 의도는窃의 은혜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lifestyle. 난 후의 가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려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코에 일으킨 생각은 혀에 일으킨 생각은 몸에 일으킨 생각은 안호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려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곧잘은 귀에 지속적인 곧잘은 코에 지속적인 곧잘은 혀에 지속적인 곧잘은 몸을 지속적인 곧잘은 만호에 지속적인 코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려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일어나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움 질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파래가 남김없이 빛바라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을 지속적인 곧잘은 다시 베고들이여 그러니 가려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가려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려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우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려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وج은 켜을 감각 접촉은 노무의 Female gamb 옳은 모무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ども need 신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오 여기서 치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우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치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우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우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요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우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고의 일으킨 생각은 교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우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구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어라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또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돈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의 꼬치 안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호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떼음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피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악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시키고 충만하게 하극에 과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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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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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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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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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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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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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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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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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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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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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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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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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려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정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꿰뚫어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법을 꿰뚫어안다 그가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자라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팍의 감각 장소에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곁들어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곁들어 한다 비구는 전혀 없던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곁들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곁들어 한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곁들어 알고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곁들어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피고는 전에 없던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곁들어 알고 일어난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곁들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부들이여 여기 피고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작은 심탄시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 대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들의 한 생김 탄생 운에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수명의 감소감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럴런 날금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로부터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제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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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슬픔 내면의 슬픔이를 일로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일을 일로 탄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 이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정신적 고통 고통 이라 비구들이여 이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절망 피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그 태어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인중생들에게 근심탄식 육체좋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식 육체좋 육체좋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식 육체좋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더 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컬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지찍하는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리 구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어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어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좋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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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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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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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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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아극에 과하라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의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그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의 피 때문에 평온하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손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쟁개미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매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태풍자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상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5.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6.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피구들이여 진련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5. 피구들이여 진련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6.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7.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7.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7.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8.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9. 그러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나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제 맘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난 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피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괴투로 안다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괴투로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괴투로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괴투로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괴투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괴투로 알고 심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루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깨뚜루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뚜루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뚜루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앞을 볼 때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다 구부릴 때도 가사바루의 부원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배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위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값으로 둘러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값, 살, 힘줄, 뼈, 골수, 콩, 파, 염똥, 간, 금막, 기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 떵, 쓸개, 즉, 카레, 고름, 빛, 땀, 굳, 기름, 눈물, 기부의 기름기 침곱물 반절하래 침곱물 반절하래 오전등이 따고 비구들이여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불이 녹두원도 참깨농교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컷컬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갓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떨 몸떨 선발도 이살카 살림줄 겨울 수 쿵빠정도 간큰 간큰 막치라 헛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 고른 핏단곶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 침콩 물관절 화려 오줌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해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 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비구들이여 이 몸에 없는 세상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의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 하리라 고 인하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 수 수 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피가 굳은 채 힘줄 넓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 넓히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해골이 되어 해골이 되어 해골이 되어 돼 지근 해골이 되어 비구 해골이 되어 해골이 되어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지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 드리어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꽃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반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뒷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생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뚜루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뚜루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뚜루한다. 출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추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깨뚜루한다. 출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깨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틀어한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뚜루한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나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여 비구들이 여의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여 어떻게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욕망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혜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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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의가 있을 때 내게 혜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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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혜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혜태와 혼침이 없다고 궤도로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혜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로 알고 일어난 혜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혜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로 안다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궤도로 안다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궤도로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로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뜸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로 안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궤도로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궤도로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로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곳이 산카라들이다. 이곳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곳이 아르마리다. 이곳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곳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로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로 안다. 귀를 깨뜨로 안다. 소리를 깨뜨로 안다. 코를 깨뜨로 안다. 냄새를 깨뜨로 안다. 혀를 깨뜨로 안다. 냄새를 깨뜨로 안다. 몸을 깨뜨로 안다. 감축을 깨뜨로 안다. 마누를 깨뜨로 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깨뜨로 안다. 법을 꿰뚫어 한다 전에 없던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을 권찰하며 보문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달음을 권찰하며 보문다 자기에게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자기에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 알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1. 피곤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로 알고 1. 피곤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로 안다 2. 이와 같이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2. 피곤한 병원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 다시 비구들이 여여깃이 오는 내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구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모으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김탄생 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낡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만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검사가 오함에 부서진 sie체를 안치 함생명해네 끊어진 일을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로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환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일러 단식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피구들이여 이런 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 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피구들이여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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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일로 절망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잊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잃어버리라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 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잊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잃어버리라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카라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지착하기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소리가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로마리는 귀의 아로마리는 코의 아로마리는 혀의 아로마리는 몸의 아로마리는 만원의 아로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혐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혐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눈의 인식은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눈은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암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가래는 귀을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을 가래는 암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코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눈을 일으킨 생각은 암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을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바랍니다. 폰에 바랍니다. 불인과 불인 벗은 한 집착 없습니다. 비교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에 성스러운 질히라 한다 다시 비교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열 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가 tem서를 Athena 눈의 유정은 올인식은 눈의 유정은巻 divine 눈의 유정은 와 Wu의 유정은 코의 유정은 코의 유정은 어렵다 vor以同의 유정은 archaiai according to you sel구 qualaci고 해외된다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고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호해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후에 일으킨 생각은 효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해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구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해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어라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 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 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도다큼의 대안 도다큼의 대안 지레이를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했고 집안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호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태의 은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런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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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진하고 정진하고 충만하게 악의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봄에서 머물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이여 느낌들이여서 마음이 소법이 맛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흑은 멸악의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부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죄의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의 폐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정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바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선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진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없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진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진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육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진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없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없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오 한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한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수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항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밤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밤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바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그 전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쉴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괴투로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괴투로 한다.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괴투로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괴투로 알고 괴투로 알고 짧게 돌리면서 잘게 돌린다고 괴투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리신다고 괴투로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 비구들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빙구 Есть 다시 비구들 이와 비구는 걸어 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깨뜨려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뜨려알며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뜨려알더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뜨려알더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어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바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부원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부원 지닐 때도 배 속연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잔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지목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위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갖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갖, 살, 힘, 줄, 뼈, 골수, 콩, 파, 염똥, 간, 근, 막, 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똥 쓸개 즉하래 구름 빗단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심폼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비구들 이 여인은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벽 우리 녹두 원두 참깨 눈별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컷걸 같다 이것은 밭벽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갖으로 둘러싸워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턱 이 살까 살 일줄 벽울 수쿵빠젬또 간큰 맛이라 호빵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부른 핏담곶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해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고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피고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피고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여 피고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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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좋아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넘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 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고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옮겨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옮겨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도 저기에는 영강이뼈 해골이 되어 해골이 되어 저게는 지골 저게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 들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롭지도 않은데요. 새관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새관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출세관적인 즐거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뚜루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했고 마음생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여해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미축된 산란한 고기 안 고기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마음에서 험하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을 때 내게 아버지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아버지가 없을 때 내게 아버지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없다고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피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뜬과 후회가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려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이것이 상카라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한다 형상을 꿰뚫어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한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귀를 꿰뚫어 한다 소리를 꿰뚫어 한다 코를 꿰뚫어 한다 냄새를 꿰뚫어 한다 혀를 꿰뚫어 한다 맛을 꿰뚫어 한다 몸을 꿰뚫어 한다 감촉을 꿰뚫어 한다 마노를 괴뚜루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괴뚜루한다 법을 괴뚜루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와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와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자체수 lemmere에 대해 알아보는 건 불가능한 족새가 일어나지 않듯이 피구들의 의혹의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편뚜루 알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고는 전혀 없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고는 전혀 없던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평안함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일어난 평안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부들이 어떻게 비부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모으는가 여기 비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루한다 비부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김탄생 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낡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풍성감과łość 함께 부서진 минус acement 시체를 안치 함 생명길네 꾸는 ен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로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일러 단식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못다운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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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로 절망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 지찍하는 이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향후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안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안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높은bble 눈의 의도는 반으로 인식은 마음의 의도는 전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라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고에 일으킨 생각은 눈을 일으킨 생각은 고에 일으킨 생각은 눈을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라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고찰은 귀에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을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가라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피구들이여 이를라 한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진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만우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고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고물 가래는 만우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후에 일으킨 생각은 혀에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우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 억울하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돈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에 대한지에 일을 길러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에 꼬치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살생말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대는 행위를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정질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악어 개발하기 위해서 악어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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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top을 잃어버렸음에서 생겼고 보험한 사 얘기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엮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았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청정한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더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 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더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진련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국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국년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국년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오 한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에 설법을 입고 하였다 세존의 관계를 해야만 아름다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